안녕하세요. 설틴입니다. 제가 지금은요. 풀스포 시범 방송을 좀 하고 있어요. 이번에 풀스 세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그냥 사는게 좋겠다. 워낙 재밌는 게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 프로로 그래서 지금 스파이더맨을 리모트 플레이로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모트 플레이로 얼만큼 돌아가는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스파이더맨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이미 게임은 다 깼어요. 제가 깬 상태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끊기는 거 없는지 그리고 화질이나 프레임 잘 나오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한번 시범 방송을 좀 해볼게요. 일단 적이 있죠. 일단 적을 한번 때리러 갑시다. 스파이더맨 게임이 진짜 재밌더라구요. 제가 진짜 추천드릴게요. 물론 많은 분들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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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만들었어. 서브 퀘스트가 조금 지루하긴 한데 그래도 재밌습니다. 아이고 얍 퇴하고 오랜 만에 해서 그런지 또 잘 안됐는데 익숙치가 않네요. 이게 돈이 지금 제가 거의 다 깼는데 슈트가 조금 아직 해제 못한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챌린지 토큰을 좀 깨야 되겠죠? 그러면 챌린지 토큰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요거였나? 요건 기지 토큰이고 요건가? 요거요거? 요건이에요 요거 그럼 일단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해봅시다. 제가 이 게임을 해보고 정말 뉴욕을 가고 싶어졌어요. LA는 가본 적이 있는데 범죄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아 뭐야 폭탄 처리가 있었네? 이런 뉴욕을 거의 그대로 본따났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 타임스케어도 있고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고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어벤져스 건물도 보이네요. 샷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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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요원들을 잡으러 갑시다. 얍 으으으으으으으읍 그리고 이거를 좀 바꿀게요. 슈트마다 특수한 기술이 있는데 이게 최곱니다 드론을 불러가지고 싸우는게 제일 좋더라구요 자 가자 올려치고 피하고 나와 이 친구가 진짜 진짜 좋아요 약간 요걸로 하니까 밸런스가 좀 안맞더라구요 너무 쉬워져가지고 얍 몰려치고 그렇지 자 여기 또 한명이 있는거 같죠 빨리요 빨리요 이번에 배경이 유럽이긴 한데 잠깐 뉴욕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건물들을 좀 봤습니다 금만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내려치우고 패러 갑시다 거민줄로 다룰게 넘지기 사이더 브로우가 최고 하나 더 던지고 아이고 하나 더 던지고 하나 더 던지고 잘 돌아가는 것 같네요 그래도 리모트 플레이로 해도 지금 제가 그 플레이하는데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거든요? 프라이너맨이 그래도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여서 잘 안돌아갈 줄 알았는데 괜찮네요 이 정도면 나중에 디트로이트나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많이 했겠지만 제가 아직 풀린이어가지고 모태곤 게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높은 건물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어벤져스 건물에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야 진짜 잘 만들었어 올라가자 야 뉴욕이랑 이제 막 다 보이죠 다 보이죠 여기가 이제 센트럴파크겠고 어 새로운 게 생겼네요 오 아 업그레이드 슈트 이건 원래 있었나? 챌린지 토큰이 지금 4개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 챌린지를 거의 다 깼거든요 다시 할 수 있나? 일단은 여기로 가서 챌린지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할 수 있으면 애니메이션 2는 꼭 보고 싶네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찍어놓고 갑시다 자 드론 챌린지면 아마 드론을 따라가면서 잡는? 그 챌린지였는 아 맞네요 고우 그 챌린지 두피 아 아이고야 어딨지? 아 이거 틀렸다 이러면 한개밖에 못봤지 아 이런 다른 챌린지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요것도 있다 요것도 드론 챌린지네 폭탄 챌린지 뭐야 아 전자 공격을 맞는다고 얍 등등으로 안 뜨는구나 오 멋지다 내가 죽음을 끌고 내가 죽을때는 말할게 없잖아 날릴게 없잖아 오호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뭐가 좋을까? 이거 쏘면은 공중에 뜨는데 아 이것도 소용없구나 그러면 뭐가 좋을까? 임팩트백도 소용없을 것 같고 그러네요 아 소용없구나 어 얘 세네 이렇게 해서 계속 그냥 피해가지고 때려야 되는구나 그건 어떻게 피해야지? 일렉트릭 에베잇 일렉트릭 에베잇 얹어 됐고 끝났어? 어 끝났네 아 제가 챌린지 토큰을 다 끝났어가지고 이제 얘가 나타났나봐요 내가 챌린지 토큰을 주는 애였거든요 미션을 자 그 다음 뭘로 가야됩니까 자 그 다음 뭘로 가야됩니까 여기로 갑시다 자 한번 더 어 이게 아마 제한시간 내? 아 제한시간 내인가요? 기억이 안나네 아 맞네요 자 엎드러 갑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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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트 앱 그 다음에 충격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잠시만요! 아 이거를 이미 제가 했으니까 받을 수가 없네요 6만점이 되어야 되는구나 3개나 더 필요하고 그럼 얘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 건물이 있는 곳이 사진 찍는 곳이거든요 거의 다 찍었는데 여기 하나 남은 것 같아요 뉴욕의 랜드마크로 갑시다 속도감도 좋고 진짜 날아가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네요 yep yep i know i'm a jerk you know looking at the dark days just behind us most of the people involved are facing consequences otto octavius is in prison mayor osborn resigned in disgrace escapees from rikers continue to be rounded up we're remaining demons and wilson fisk's men are fighting over scraps but funny how spider-man has faced no repercussions sure you might say he saved us 나왔다 사진 트로피도 받았죠 거기까지 갈 수 있나? 아 안되네요 전투 한번만 더 하고 잘 돌아가는거 확인했으니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이 줬던 수트 입고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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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활동 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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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 고우 고우 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